정치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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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에요? 네 옷이에요 요거는 기안개용 기덕긴 애들 해보실래요? 한 번 씻어드릴게요 귀형이 이렇게 귀구멍 열어줍니다. 귀구멍이요? 귀형이 얘도 지금 귀가 뜨거워서 습해서 탐품을 시켜줘요. 귀가 뜨거워서 습해서 탐품을 시켜줘요. 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가? 아니 색깔 한 번 따른 다음에 봐대요. 귀형이 뭐 레이스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. 너무 귀여워. 얼굴이 작아가지고 근데 얘는. 귀여워. 너무 순하다 진짜. 레이스 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. 색깔을. 아니야. 레이스가 안 어울려 얘. 귀여워. 얘가 진짜 귀엽다. 이거 한번 해볼래? 이렇게. 이렇게. 저희도 블랙판 이 까마새를 키워가지고. 이게 좀 귀엽다. 약간 검은 색깔이 섞여 있으면 좀 더 잘 어울리거든요? 어울린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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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해서. 아 귀엽다. 이게 홀 예쁘다. 이게 색깔이 좀 예쁘다. 아. 공주 공주. 근데 너무 공주같잖아. 왕자인데. 저희도 남자인데. 모자리처럼. 근데 너무 예쁘다. 아 귀여워. 왜 그래? 이렇게 구멍 열어줘요?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이렇게 열어주면. 통풍이. 내가 쓸 수 있어요. 근데 얘도 반은 열려있어가지고.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또 새로운 아이템 너무 예쁘구나. 그쵸. 요거는 이미 서울에서 또 유행하는 제품이라서. 차차 내려오고. 너무 잘라놨어. 아 웃겨. 우유야 근데 너무. 세밀한 키가 안 벗혀서 좋겠네. 감사합니다. 한번 놀러와주세요. 간다. 간다. 안녕. 아 이거 너무 수나다. 안녕. 수고하세요. 네.